2023년 2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석순과 스테이씨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의 수 점수, K-POP 팬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스테이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교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먼저 우리 스윗 스윗 너무 고마워요 진짜 꿈만 같은데 우리 스윗 덕분에 테디베어로 꿈꾸는 느낌이고요 말했잖아요 우리 스윗이 저희 스테이씨의 테디베어라고 항상 곁에 묵묵히 있어줘서 고맙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행복한 추억 만들어보고요 저희 하이업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그리고 안무 선생님 그리고 보컬 선생님 그리고 항상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도 너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사실 테디베어라는 앨범이 테디베어라는 앨범이 많은 대중분들께 응원과 희망과 힘을 드리려고 만든 앨범이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스윗한테 대중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생방송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스테이지 부모님 전부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처음 런트유를 1위 했을 때 눈물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울지 않고 씩씩하게 앵콜 무대까지 마치고 가겠습니다 자 또 아이선 언니 소감 있어요? 어 네 어 스윗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모든 아티스트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치지 말고 활동 잘 마무리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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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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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cey girls It's going down 난 마음이 짜릿해 앞뒤로든 메이크업 후 내가 볼 땐 아니네 아 엑소프 상상의 자연 동행에 주차를 돌릴 걸 왜 자꾸 돌아갈 얘 답받아 How can I say 서두르지 마 너 How is Worry Anyway Anyway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원하니 원해 그런 기대감 밀어넣어지면 더 크니까 Yeah 나의 Please be 이 모든 건 편히 앉아볼 필요할 속으로 내가 원해 내 맘 밖은 우우우우 Yeah Yeah 바라만 봐던 style 테리 say 테리ія 테리 배 테리 배 테리 배 테리 배 봄 bom 봄 לה 테리 배 I always check it out, be sure to 서두르지 마, no worries Anyway, anyway 우리 다 해본 생일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원커니 그런 기대감 내려놓지 말고 그니까